이게 보니까 정신만 똑똑히 차렸는데 정신 차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저희는 즐기고 있을게요 에에에! 아니야 아니야 정신 차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저희는 즐기고 있을게요 도전 안했어 도전 안했어 도전 안했어 도전 안했어 얘가 미쳐서 그런거예요 얘가 미쳐서 잠깐 미쳐서 그런거에요 남길아 너 왜 이래요 남길아 왜 뛰어 들어간거야 제발 깜빡이 좀 켜주세요 마음이 급했어 남길아 왜 뛰어 들어갔어 자 그러면은 네 번째요 여기는 성공을 해야 여기는 성공을 해야 3단계까지도 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 아 그치 횟수가 좀 남아 자 그럼 네 번째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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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나 에나 그렇지 딱 그 정도 좋아요 지금 에나 딱 그 정도 좋아요 지금 에나 에나 다 들어오면 얘기해줘 하나 둘 셋 커다란 close 좋아 하나 어서 SIX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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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아악! 으악! 으악! 나가! 또 봐! 가방히 또 봐! 최승이 형! 최승이 형! 가방히 또 봐! 야! 최승이 형!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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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아악! 아악! 아악. 아&